매진 부분 다시 하겠습니다. 매진 부분 따구궁 따구궁 낱개로 시작 넘기시구요 또 한 번 넘궁따 두 번 따구궁 콩 콩콩 다시요 따구궁 콩 할 때 세우세요 콩콩콩 한 때 펼치세요 다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 이것도 손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하하하 하시겠어요 콩콩 콩 하나 세워야지 그래야 콩콩콩 콩콩콩 세우세요 콩콩콩 빛더맨 하하하하 따구궁 콩콩 콩콩콩 한 번 이렇게 되잖아요 콩콩콩 콩콩콩 손목이 손목은 손목은 구부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면 천천히 시작 콩콩콩 콩콩 다음 다시 한 번 따 계속 천천히 계속 움직이고 있는거예요. 이렇게 딱 처럼 되는게 아니라 계속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거예요. 다시 한번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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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요 딱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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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 따쿵따 하는데 저기 흐르적거리지 마시고 딱 허리가 움직이면 안돼요 어깨 어깨를 드썩드썩 하시고 허리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는데 허리보다도 왜 날 보고해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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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머리가 유난히 좀 있잖아요. 제가 머리를 움직이면 그거밖에 안 보인대요. 그런데 버들림이 워낙에 키가 있으셔서 움직이면 버들림이 밖에 안 보여요. 왜 실명을 얘기해 실명을 얘기해 실명을 얘기해 실명을 얘기해 아니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이요? 네 더 엑스분께서는 자 따쿵 준비 시작 넘겨 까 까 깡 까 넘기시는거 잘했어요. 까 까 까 까 까 회복하겠습니다. 다시 시작! 안 움직였어요. 그래요. 잘하셨어요. 다음에 마지막 이어서 시작! 이어서! 이어서 한번 치고 다스룹은 그래도 해야 되겠죠? 안하면 다스룹이 섭섭할 것 같습니다. 준비! 따구공! 따구공 시작! 따구공 넘기시고요. 한 번 크게! 작게! 경쿰따 두 번! 따구공! 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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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발림해서 이거 하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. 자! 다스룹을 하겠습니다. 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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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간단합니다. 내장 다. 몸을 좀 움직이시죠. 공! 공! 계속 할 때, 공! 할 때 한 번씩 움직이죠. 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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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호흡을 손에, 팔에 실어서 끝에 여기에 호흡을 이 공채의 머리에 실릴 수 있도록 호흡을 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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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. 그냥 가만히! 공! 이렇게 치지 마시고 해봤습니다. 천천히 시작! 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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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이거이 생각하시고요. 하나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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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! 앞! 돌! 목을 흘리세요! 이렇게! 목을! 하나! 둘! 둘! 벽이 아시고요! 하나! 둘! 둘! 셋! 셋! 하나! 하나! 둘! 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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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하나! 하나! 둘! 셋! 자! 하나! 아멘 아멘 한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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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 fare 계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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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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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둘. 셋. 둘. 셋. 둘.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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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